조한, 우리도 현장이다. 안전장소로 이동하며 탈출을 준비하라. 30초. 알았다. 30초. 폭도로 추적되는 무리가 장문에 몰려있다. 에코 탈러다. 용들이 다가서 성을 줄었다. 박상에 내리죠. 빨리 에코와 합류해야 한다. 용들이 몰려가면 못 버틸 거다. 용들이 많아. 네. 괜찮나? 괜찮습니다. 에코스리온 문제발세. 현재 건물 옥상에 비상착지했다. 알겠습니다. 명령 기다리겠습니다. 지하에 있는 대피실로가 곧 따라가겠다. 라저, 이동한다.